폭염 위기경보 수준이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유지 중인 가운데 오늘 올여름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가 각각 92.9기가와트로 올여름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부는 전력 수급 상황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비상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력 수급 상황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비상상황에 대비할 방침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